파워가 저 월크나노이기 타입 저는 B번째 우와 충돌했을 때 밑에 충돌했을 때 영상 참고하라고 그래서 MGL은 M은 MB2니까 얘는 BGL 되겠지 이 쪽은 M3 이 쪽은 다른 문을 보여야겠어요 M2EGL MB1 MB1 MB2 M을 치울 수 있을까지 네 컨설베이처럼 이번에는 M V채복 그래서 M을 치우자 이제 사인사타요? 왜 사인사타지? 이렇게 되겠지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남집사는 공동에 있는 것 같은데 칼을 해줘야 되겠지? 칼을 해줘야 되겠지? 요새 안는 곳에서 이렇게 타면 뭐야? 맨은 게 너무 닦아볼게요 진짜 킁킁대요 남집사는 킁킁 소리가 아니라 진짜 킁킁대네요 칼을 해줘야 되겠지? 칼을 해줘야 되겠지? 칼을 해줘야 되겠지? 칼을 해줘야 되겠지? 칼을 해줘야 되 behalf